제가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은 대본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 닿았고요. 대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2년 전에 드라마를 찍으면서 크게 다쳤었는데 다치고 연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장에 대한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겼었어요. 그런 거를 치료하면서 2년 동안 치료도 하고 몸도 치료하고 그렇게 다시 파이팅 해보자 이런 찰나에 이 대본을 받았는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메시지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하고 미팅할 때도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거기서 너무 마음이 의안을 받으셨나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질문지에 나에게 어쩌다 18이란? 물어보셔서 제가 힐링이라고 했거든요. 저는 이걸 찍으면서 감독님 그리고 위노 씨랑 다 같이 연기를 하면서 너무 모든 게 다 힐링된 느낌이에요. 몸도 마음도 너무 좋았고 그거를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상처받으셨던 분들 그리고 마음 아프신 분들 그런 것들 같이 힐링되셨으면 좋겠어요.